그리고 양심은 나는 이게 신까지를 가지고서 시간대 사람이 양심 찾는 것은 두 양자 양심을 양심이라 착각을 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든 사람은 양심이 되기 위해서 힐러, 키우는 거예요 여기 오신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분이 어떤 양반들인 게 여기 지금 오셨지 마음이 봉사되는 사람은 우더라니 울 수가 없어요 아니, 면전면 다 소리야 그 소리야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겠어요 또 여기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못 알아듣는 양반은 없어 알아듣을 만한 게 그 말은 위치에 섰던 게 여기로 오시지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데 부터 있는 그런데 나는 우덕 못 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찾는데 나는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삼겨놔 가지고 살았다가 물에서 쓰죠 물 밖에 나오면 죽고 제가 한 말씀 거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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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사야 살지 물밖에 안 못 살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에서 가 땅에서 생겨놔 가지고 이 땅 속으로 소금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걸 안 예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살았다 무디아 이 사람은 지금 저 하품이 예 한올라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나는 앞으로 후천에는 물을 하나님이로 나는 농지는 세상이 오다 물이 우리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냐 우리가 우주라고 지구라고 그러는데 우주는 물과 땅이 우주에요 물은 일이 열이고 땅은 한까냐 그러니까 적은 게 물이 많은 게 물이 떨어지고 이 지구가 한우에 한 바꾸든지 물이 적은 다 이 지구가 한우 한 바꾸든지 나면 얼마나 빨리 늘려야 이게 한우 한 바꾸든지 이렇게 빨리 돈을 위해서 공기가 생겨가지고 공기를 마시고 산다고 지구가 안주름으로 우리 산들 무대 그래서 구천은 문을 하나님으로 모으시는 세상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맞추면 턴덜이 돼서 내가 금방 떨어지자마자 내가 맞섭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내가 맞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천재신명은 집이 구산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랑이면 탕겨나는 것이 하나가 무리 없던 안주먹는 것이 하나가 그래서 구천이 돌아오면 어디서든지 물을 맞게 된다고 하나님이다가 오염시키라고 시키더라네 이거 우리도 내 부자가 살았어 우리도 내 우리도 내 부자가 부자가 살았어 그런데 그 집이 왜 그렇게 부자가 살았냐 내가 볼 적에는 그 집이 할머니가 그저 요감 있잖아 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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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를 가지고 가면 품고다 한 번 붙여서 나간 놈을 한대 나갔으면 한대 더 가주라구 웃는 사람이 농사에서 동지 가졌으면 그냥 봐도 해야할거 아니여 품고다 싹싹 붙여서 다 날려보내가지고 모지라는 걸 더 가주라구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아들이 부자로 사는게 외국으로 왔다갔다갔다가 자매 아버지 돌아가신게 집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삼건집에서 옛날에는 삼건집에서 방아래를 부어서 그 삼건집으로 싹둘고 옥간천우장 어디로 우리도 정말 큰 집을 쟀다 그러니깐 그랬냐? 싹둘다가 싹 사먹었다 왜 그랬냐? 주의사니 이게 조그만하게 봐서 여기 와서 이게 집터가 됐다 근데 거기다가 삼건집 찍고 산 적에는 부자로 사놨는디 이걸 뜯고서 옥간천우장 어딜 지는게 적은 말에다가 짐을 많이 쉬는게 한 번쩍고 걸어가던 보다 그냥 두 잔진게 집이 그러니까 이 위치에 벗어나면 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나는 뭘 물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이 10대 1이라고 그렇게 생겨버린 이렇게 하나, 둘, 싱, 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천은 한 시간 남았습니까? 이 제 분역이 아홉이 있다고 해서 한 시간 남았습니까? 한 시간 남았습니까? 그리고 제 아홉이 아니라 열이거든요 근데 열을 모시아먹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신수가 나오고 우짐이 나오고 여자는 우짐이 나오고 애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10분역이라고 열 분역이요 근데 열을 모시아먹게 하기 위해서는 신이 얘기하면 쌍싸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았다는 또 선천은 처사을 만들면 따가고 공답필었든 처사을이 최고 좋은 날이에요 4시까지니까 3주를 떼어먹기 위해서 사수를 놓떠 놓게 해서 사자는 죽었다 라고 해서 사수를 놓지 않게 막았다고 동사람은 미국 안된지 10번째만 뜨먹기 때문에 미국 안되고 송체는 사수가 최고 좋은 숫자이고 사수는 사용하여 하야수가 최고 숫자여 저 기차역이나 전철역이 가면 이렇게 니게가 지게 누그랗게 했잖아 하야수가 최고 숫자여 그게 진결이거든 이거도 가면은 또 능력한 상태는 이렇게 해봤자 야 기결이요 내가 보는 눈이 부담 진짜 아닌 것이없어 이 앞으로는 예 누가 뭐라고 해야지 질문 질문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느낌이 왔고 질문 질문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론은 다 틀렸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쓰고 있는 이론은 다 틀렸어요 여러 가지 많이 개혁해야되는데 언론 이론 자체까지도 다 개혁이 되야되는 시점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침묵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침묵이 고철값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루살이 누가 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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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번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예미가 되는 시간이 일주일 걸리는데 어느 미친놈이 하루살이가 하루 산다고 거짓말 시켰느냐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 혼이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왜 내 잣대는 내 생각으로다가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상계가 있습니다 천상계가 있어요 이 이 이 이 66마리 미국에서 잡은 1960년대에 잡은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니깐 UFO 있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천상계를 부정하려고 한다 이거요 천상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빗물 천상계에서 목욕하고 청소하고 내려주는 물입니다 그 빗물 속에는 아무리 맑은 물에도 한 대줄 주문 먹는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먹어요 꺼린지 큰 거 안 먹어요 맑은 물 빗물 빗물을 받아놓고 보면은 거기에 까만 실벌레 빨간 실벌레가 막 움직입니다 미생물이 거기 따라와요 빗물을 통해서 어딜 가보니까 막 저기 물고기가 쏟아지래 비행기가 인간적으로 쏟아집니다 허서로 확인하니깐 절대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천상계에서 내려준 걸 갖다가 그걸 입증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는 곳은 그건 교정해야 됩니다 이게 대장도로 서시는 이런 분들이 교정을 안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게 되면 다 그냥 쫄병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 거기에 무슨 문제됐어 대장이 야 저 밑에 가서 찾아봐 그러니까 쫄병들이 우르르 내려갔어 없는데 쫄병들이 없어 그러면 우위를 다시 올라가서 찾아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찾아 대장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우애 우애도 없는데 그러니까 쫄병들이 다시 저기 없다고 그러니까 그 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찾아 봐 그러니까 대장이 아닌가 봐 왜 세 번이나 틀리게 대장이 아닌가 봐 그래서 지금 이론이 모든 것이 자기 잘랐다고 떠드는 이론이 엄청 많은데 무지개수로 많아요 틀린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 재정적 경전이고 뭐고 처음보게 되면 자기네 식으로다가 술 먹고 쓴 거 달라고 화장실 갔다 나오고 쓴 거 틀리고 장자가 일어나서 쓰고 틀고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요 우리나라 경전 배달경 쓰신 2대 1등 여드름 2살 되시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신사 숙고 해갖고 전국에 우리나라 모신단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허구의 하나님인데 기독교에서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고 그렇게 거짓말 시켰다 이거요 천상계는요 여러 님이 계세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하나님 자꾸 주장 오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니네 자꾸 하나님 주장 오는 말이야 내가 돌린 죄님 열린 모신 가서 하나님 때려주기로 간다 알았어 때려주기로 간다고 예 말 못하잖아 니네 하나님 믿겨 하나 믿겨 없다면 천상계는 돌린 죄님 열린 많아 예 너도 혼나고 싶어 말 못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얘기에선 이 접목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수정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천국이 이 지구가 천국이 아니고 천상계가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예 그건 기독교에서 천국 천국 온 거에요 천상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게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에 따라서 윤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독교에서 윤회한 걸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표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혼이 몇 개입니까 혼이 몇 개에요 혼이 몇 개에요 혼이 몇 개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너무 그렇다는 거에요 양심이 멀리 가는거에요 양심도 마음이 소리고 놀라게 양심이 양심이 자기 안이 피 안해지고 양심을 지키라고 주인가드라 내 지고 가만히 서세요 내 안이 피 안해지고 내 마음이 피 안해지고 내 마음이 피 안해져요 내 마음이 피 안해져요 내 마음이 피 안해져요 나중엔 알아듣는다고 저는 자기가 막 짓든 곳을 멈추고 이 길이 그래 그럼 저 꼬리를 이렇게 흔들 흔들면서 그 유명한 진돗개가 그런거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보잘것없는 개가 이 제한대서가 한바탕 호통을 치고 떠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알아듣고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다 못 알아듣더라 이거야 말이야 지금 못 알아듣는 시대여 지금 세상이 그래서 남의 얘기 가지고 저는 짜증기 이럴 때 잘못 짜증기 되면 그게 엉뚱한 얘기가 나와 버린지요 그래서 남의 거를 들으라는 것도 듣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걸 들으면 들으려면 안 하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부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여러분 오늘 사부님께서 강렬을 두 시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자된 거로도 제가 5문을 쓰겠습니다 질문도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가지게 되면 사부님 말씀을 들으면은 국민학교 도덕책밖에 수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만대장쟁을 일축했을 때 남하는 게 양심 안 합니다 마음 심지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의 그 60년 동안 양심운동 한 것은 우리가 태동이라고 그래요 저는 씨앗 그 씨앗은 그 씨앗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들이 그 말을 표현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했고 단 실천 60년 동안 희도 듣기 양심운동 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은 우리가 오늘 가족적인 사람 만났는데 가족의 어르신으로서 아 오늘 자담하나 웃음꼬리 한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올바른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온 사부님의 양심운동 행동적인 철학 60년 씨앗을 우리가 앞으로 인류적으로 어떻게 포본이 되게 어떤 심별적인 상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구천세계의 기본적인 제도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부님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좀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랑 선생님하고 우리 신성 원장님하고 참 오래 이렇게 잘 얼레리 꼴레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신성 원장 한마디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아니 누구 말이 되는지 막 들었고 해야지 정말요 고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숨가 좀 큰 편입니까 사실 제가 이번 서명 받은 대로 우리나라를 원장 회복시키고 하느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 51년 동안 작업을 하는데 제가 우리 이랑 선생님을 뵌 것이 십여 년 전에 천도교에서 신봉사 눈뜨는 행사 할 때 배웠습니다 그때 내가 그저 행사 그저 그 전날 배워가지고 선생님 눈 뜬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 행사 그만하십쇼 했는데 참 변함 없이 이렇게 모범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도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다 준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바로 물건이나 사람이나 체대는 털어서 문야 날 것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번 만 년 동안의 그 역사는 왜 잘못되어 있는 게 섬유는 그대로인데 욕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는 것이 하늘이고 하늘 번체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고 있어도 매이고 있고 채워서 다 키워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추수를 하는데 그 서명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만 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람 선생님은 누가 뭐래도 땅에서 실천하는데 제가 찾은 하늘이 키워놓은 사람들에서는 바로 가장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 와서 키우는데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준비를 끝냈고 우리 백원부태웅 선생님은 바로 하늘 섬위를 쓰고자 온 분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밥을 내서 세워주는 데 적용된 소임을 다 마쳤고 그것도 여기 와서 했네요 그러고 바로 우리 명사신앙균 선생님은 조상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으니 고령을 실제로 해온 장본인으로서 천부경 재간했으니까 이 천부경 실제로 이렇게 사심 없이 열어놓은 걸 전 감사드려요 물론 거기에 우리 해총손병 선생님도 계시지만 마음의 문을 안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해서 마무리를 한 것이에요 이게 천지인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급은 다 끝났고 요즘 그대로 다불수록을 들고 있는데 오늘 6일째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666의 비밀로 해서 쓸 수 있는 주인공들이 여기 다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과 글과 이치와 경으로 잘못된 그 물이 들은 것을 천부경으로 마무리해 줄 것이예요 이 천부경은 6천부경, 훈천부경, 연천부경, 피천부경으로 해서 정확하게 무시무적의 생명의 완성도로 쓸 것입니다 기지 좀 먹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놓았다고 했어요 만이면 내 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낼 것이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 생명 완성이 도웁니다 그래서 이거 쓰려고 사람 중심에 소금 문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람에도, 훈사람에도, 영사람에도, 피사람에도 쓰는데 주인공도 다 찾으러 왔어요 그 답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뚱이가 건강해야 하고 영혼은 편안해야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뜻이 이뤄줘야 돼 그 내용을 갖다 풀어 쓰는데 10단계 장생술 완성지도로 써가는데 그 답을 쓸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 건강지도 훈체 평안지도 염체 화평지도 빛의 광명지도로 써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0단계로 다 준비가 되어있으니 만 년 전에 우리가 썼던 것이예요 그리고 끝으로 바로 하느님 나라 우리나라 하느님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계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축습한 자주를 키워서 바깥들을 해야 돼 내 뿐만이 누구나 다 똑같이 키웠으니 그래서 형체로 하나 되는 하나님 역할 700세기를 운영하는 답을 쓸 것이예요 그리고 조상도로 같이 가는 열두 도통국 열두 집안 움직이는 하느님의 도를 쓸 것이예요 너희는 하느님의 자손이 뭐라할라 까먹은 거 이제는 찾으셨어야 돼 그리고 십 번째 바로 하느님의 도를 쓸 것이예요 바로 신명세계 하나님과 신령세계 하느님과 성령세계 하느님이 이 자리에서 입증되는 섬이 그대로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형으로 된 소우주판인게 응 많은 일탑을 내가 묻히면 하루론장 아니여요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모아져서 제기할 때 내만 궁익인간 빗사람 자식 하느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느 아버지가 축습한 자주를 키워놨으니 아시고 정확하게 봄여름 가을거울 44절 24절 28속에 법도로 조우주인간 바라 응 사실 하느님의 도를 쓸 수 있는 저는 이 내용을 다 메고있어서 제가 여기서 키워놓은게 그분 뜻인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할만큼 다 해서 이렇게 모든걸 갖다 쓰라고 다 준비를 해드린게 나머지는 본인들 몫인 것입니다 더이상 저는 인간생 답이 없는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왔고 그리고 이 내용을 선봉으로 쓸 분이 계세요 제 앞에 계시는 박종호 선생님이에요 이분만큼 총생들을 갖다가 이끌어서 우리 이 사태국 질성법도를 쓸 수 있게 해줄 분이 없은게 홍익씨 이 바로 환웅신씨 배당국을 열때 이분이 국사했어요 그런게 이분이 어떤 분이 다 알고있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서 제기로 했은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우리 선생님 자리에 있는데 참석을 해드려야만 된게 네 내일은 또 한 번 올 것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람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해도 돼요 네 김광남 선생님께서 지금 본인께서 하늘 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야단치듯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뭔가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하늘 원장님은 누가 시켜주시고 선생님 본인은 누구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도 압니다 네 답하셨습니다 여기 스스로도 압니다 답하셨습니다 여기 이람 선생님한테 하세요 따로 만나고 시간 되시고 네 말씀 이렇게 하십시오 네 질문에 대한거를 각자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안돼요 아니 주위 사람들이 그거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8년 전에 내려와서 NGO를 완성할 때 우리 하늘 원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라 그럽니다 문자하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자부와 어떤 심별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취적인 그 키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어떤 사람은 뭐 휴지를 줍던 사람은 아침 새벽 5시에 가서 그 휴지를 계속 줍는데 옆에서 보니까 왜 가나 돈 있는 사람도 줘요 습관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습관화되게 있는 부분들이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업식이라고 하는데 습기와 연관되어 가지고 그 인연법으로 그게 이제 그 에너지를 발동시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발동시키는데 그 사람의 아주 그 최악적인 그 에너지 부분 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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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태양 선악으로 구분되버린다 이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느 순간에 잠적해 버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처럼 잘 옆에서 설득력 있게 이해를 못해 주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저분이 하늘 원장에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하루도 안 하고 저도 나름대로 15년 동안 산에서 또 닦은 사람입니다 저러한 사람은 예수나 석가나 그보다도 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어떤 그러한 단점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때까지 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족단체를 모든 걸 다 섭렵을 해서 NGO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분 하늘 원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어떤 진취적이고 만 년 전에 그리고 만 년 전에 이 만 년 전에 이 만 년 전에는 의식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아까 1년 즉시 물 한 거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관념이 내 찰나적인 순간 이 하나가 말하자면 그 앞에 우리가 1초가 하는 그 찰나를 천분의 1로 계산을 했을 때 생각이 천분의 1 천분의 1초 동안에 생각이 1초 동안에 엄청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찰나적인 순간 하고 똑같이 개념을 하면 됩니다 저분이 만 년 전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제 밤 속에 어제도 만 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라면 저분은 뭐냐 하면 죽이면 하잖아요 단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천이통이라고 해요 마음에 뒤에 문만 열면 저분이 하는데 가서 아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니까 뭔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혹시 설비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사이는 아상적인 개념하고 조금 추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네 본인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답변으로 들었고요 선생님 본인의 말씀을 그렇게 옆에서 해 주셔서 더더욱 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실 때 저 같은 후배 네 후배로서는 매번 뵐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그런 것과 당신이 하시는 그런 어떤 행위에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 옆에 계신 은하수 선생님께서도 커버하시고 자꾸 이제 선생님만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을 뵀을 때 제가 다소 진행상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 여쭤본 것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김광락 선생의 얘기를 직접 처음 듣는 건 처음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주 여러 그 말 긴 시간에 말씀을 함축시켜서 잘 해 주셨고 다만 그 권위드리고 제안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남이 얘기하는 것 내가 아닌 남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 깜량 자기 정서로 듣다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심판 그 정이 내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꾸 이 세상을 살리면서 의식이 고향되면 저절로 틀립니다 그렇죠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시다 보니까 그게 비결이 돼서 맞습니다 내일로 100만 5단을 이건 증거하시는 거고 그게 호기입니다 네 알으세요 네 제가요 제가요 제가 구국신천 낙하단의 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참 이 어른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정말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이 어른이 제가 참 야구의 나이만 잡수신지 어른이 같으시오 예 소통하다 예 소통하자 아마 이 장군 장관이 젊은 사람 사는데 아 여기 소통을 하자 이거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와서는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을 전 국민에게 메아리치도록 어떻게 할까 하십니까 이걸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양심이 청구지다 맞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생겼죠 양심 안 찍혔죠 응 우리나라가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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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원장님 양심이 청구지다 더 높고 양심이 안 돼 네 우리나라가 지금 헬조선이라고요 그래서 구국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헬조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응 누가 만들었죠 나가는 거세요 우리 품은 전체가 책임이 있어요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나는 또 더운이 이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는 철조선을 양심이 청구지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강의하고 그런 분들은 누구와 또 와서 강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열린 건가요 공간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문제는 서로 알아서 알게 되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셔 엄청 좋아요 작게 기다려면 내가 이런 얘기에 비해서 기억력이 좋으시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게 이런 얘기 파이팅! 무척 좋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무척이 무척 좋다 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척해야지 척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일을 못해 나가야겠네 옳습니다 옳습니다 저 집이 안 가는 것은 너 우리 집이 우지 말라 둘이요 저 사람만 내가 안 듣는 것은 너 나만 듣지 말라 둘이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누가 됐든지 저 사람말을 내가 잘 들어줘야 내가 하는 말은 들어주지 그 사람만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을 들으라고 하면 들을 사람이 있더라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그러니까 척이 없디야 즉구 그거 간에 그 일이 되지 척이 있으면은 일이 안된게 무척 좋다는 말이 비결이 비결 아닌 것이 없고 아 아까 얘기했지만 천명이 매면 잣대가 셜리 만 명이 매면 잣대가 많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기준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계 인구가 기준 잣대를 씌어먹을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야심을 하는 마음에서 내 나름대로 만들었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거의 자 구직디지 고치고 뺄지지만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세가 인류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잣대가 됐던 무엇이됐던 전 인류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만 좋다는 얘기 남북템이 찾을 필요 같아요 남북템이 막 된다고 해서 세계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남북템이 강대국 몇 나라가 가는 맞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제 해제로 그 사람들이 기분을 못써야 힘이 없어져야 허벅이든지 그 사람들이 기분을 가지고 있는 한 남북에서 아무리 될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절대 통일을 안시켜 그런게 남북템이 그가 걱정 나는 시벌어치도 안해요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볼 적에는 남북템이 되는 날이 세계평화 되는 날이고 세계평화 되는 날이 남북템이 되는 날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벌어치도 관심을 쓴 필요가 없고 통일 얘기를 해도 통일이 된다고 생각은 안하는게 나이가 이 잣대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현 시점에서 봐요 그래서 이 잣대는 전 2인과 똑같이 이 잣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세계평화가 되고 지살 중 나라마다 지금마다 잣딸 지금까지 가지고 지제도 항상 이렇게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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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저희 생일이 윤장 수 레전드 세 싱 글 쎄 드라이 이루 전불 해가지고 동짓날에 계속 말하자면 강이라도 물옆에서 예를 올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를 조상한 거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 부처님 모든 것에 대해서 통합해서 항상 혼자서 해왔어요. 직접 과외를 만들고, 이번에 저한테 어저께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부님 계신데 저번에도 저도 많이 갔어요. 청룡에 가서도 했고 완주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는 우리가 한강에서 했습니다. 그랬죠? 한강에서 했는데 묻길래 5분에 완주에서 하면 사람이 별로 안 갈 것이고 여기 서울에서 하게 되면, 한강에 서울에서 하면 사람이 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상의를 해라 해서 이참에 동짓날, 동짓날 많이 예를 했거든요. 이참에 어디서 하는가? 우리 은하수님 그 사이에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한번 대해서면 좋겠습니까? 그런 때가 급하게 돼서 얘기 막 하려면 이제 결정 미세예요. 네. 여기 위하여. 아유 원석이 높으신다니까 너무 높은데, 일삼 오치구 이게 홀수가 의무를 쓰자고 하시는데, 왜 의무를 쓰자고 이렇게 이게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이 자부에서 25월이 아니에요. 25도 홀수죠. 2,4,6,8만 상대비. 그럼 좀 잡수고. 그런데 그 까는 설천에 넓은 것은 양이라고 너 mira. 그렇고, 이런 것은 양해를 하다가 큰 것은 양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아, 솜자 25 사이를 가지고 아 흥미 시험하고 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보이고 그런게 이것은 나는 아니죠 저녁이날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서울에서요 양으로 써먹었죠 중간에 짝수는 음으로 써먹었는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이 주장을 내주니까 천천히 나누고 거꾸로 놀고 아 몰라요 유식으로 양으로 써먹고 이사로 써먹었지 그 땀에 예 해당이 깨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공짜는 데요 한 번 짜놈게 숫자 사람은 숫자 띄어 탐단 무대 숫자가 그렇게 분명한 것인데 숫자를 아 아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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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맞게 받았다. 내가 정말 처음으로 천지신명한테 3배 상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매태, 성주 다음날 탔어요. 그래서 저녁이는 여기 한가름에 왔다 가고 그렇기는 지쳐 거짓기 땀 막을도 있잖아. 해만금인가 거기 가까이 와서 또 우리 집에서는 물 한걸 그렇게 따놓고 큰 물을 따놓고 하고 청룡강에서 하고 논산 저수지 가서도 하고 경천 저수지 가서도 하고 매태을 이렇게 했었고 금년 이번에는 진짜 참 부패이 봤을 때 세배를 많은 분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어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소를 얻어서 어디 저희들이 다 잡을 것인가. 여러분이 하셨는데로 나한테는 게 상의를 한 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학대가 봤던 사람은 참아요. 나 사는 데 마스로 5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했어요. 어떤 게 음식이면 하면 돼. 근데 3이더라도 그렇게 해보세요.